주기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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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주기동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동문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주기동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을 가장 좋은 교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너희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그걸 알려주셨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 불레와 델레마 함께 나눴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바로 먼저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역시 세 가지로 또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시험과 악에서 구원 받을 것을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말씀해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인간을 위해 간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기도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구할 것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양식 이 밥을 먼저 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 양식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것보다 먼저는요 이 문자의 의미 이 문자적으로 과연 양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밥 우리가 먹는 이 밥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괜찮죠? 견딜만하죠 한 끼 정도는 근데 하루를 굶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도 이렇게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루를 굶는 거 좀 대단한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금식기도 일주일 뭐 3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도 그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만큼 우리 육신은 그 밥이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너희들이 견뎌야 되고 넘어서야 될 부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딱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가장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인데 왜요? 40일 동안 금식했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떡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 네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까르보나라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정말 맛있게 좋아하는 것을 사탄이 딱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해봐라 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진한 글씨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만 네 만 조사가 하나 있죠 자 저렇게 예수님께서 이 만을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서 떡도 정말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떡을 배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떡 밥 빵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어쨌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임을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시대 여러분 추레굽했던 그 모세 시대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영광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신의상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이렇게 갈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딱 생겼습니까?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들이 어디를 이제 하나님께 어쨌든 모세에게 막 불평했겠죠? 그러니까 마라에 갔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딱 마시니까 그 맛이 어때요? 몰라요? 쓰죠? 네 쓰니까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마라인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들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나무토막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심으로 이들이 갈증을 다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허기졌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러 주셨죠? 만나를 선물러 주셨죠 만나 바로 그 만나가요 히브리어로는 만후 한번 볼까요? 만후 이 만후가 이제 만나로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뜻을 한 가지만 알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이것만 알고 있을 텐데 그 뜻은 이집트식으로 해석하면 What is this? 이거예요 What is it? 이게 뭐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From him 그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적인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히브리어적인 그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로부터 온 것 만나의 뜻은 이게 뭐지? 플러스 그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그로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로 만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이 만나를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얼만큼씩 가져가라고 했냐면 한 호멜씩 가져가라고 했어요 한 호멜씩이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먹고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한 사람이 처음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짜인데 많이 가져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가져갔지만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죠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어요 하루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제 알게 되니까 많이 있어도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 바로 일용할 양식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먹을 만큼만 내가 가져가는 거죠 이처럼 출애국 공동체는 제일 먼저 경험한 것 학습한 것이 뭐냐 먹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제대로 먹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할 때 나 혼자만 먹을 양만큼 가져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몸이 연약한 자 움직일 수 없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본인이 먹을 양만큼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제공해줘야 될까요 그 이웃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걸 그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 그래서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는 바로 이것도 있어요 내가 먹을 양만큼도 가져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거 나누어주는 거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주파춥스 같은 캔디를 딱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 거기에 뭐 한 스무 개를 줬는데 아이들은 한 세 명이에요 자 너희들 먹고 가 너희들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가져가죠 양손에 입에 넣고 또 누가 가져갈까 째려보죠 맞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 추레굽을 넘어 광야를 넘어 가난한 땅에 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년간의 광화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노예 근성을 다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먹는 것을 훈련했던 거예요 먹는 거 이것부터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켜 주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 먹는 거에 대해서 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리기 약이 그 새를 다 떨어뜨려가지고 그것도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이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굶기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 빨리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막 시켜가지고 노동을 막 시켰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인간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민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나무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식물들도 만드시고 그때는 여러분 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된 거 아시죠? 예 초식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제가 들어와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초식을 먹기에서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먹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이 엘리야도 굉장히 그 아하방 때 기근이 있을 때 그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요단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갖다 주었을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줬어요 자 거기를 먹고 힘을 얻고 이제 바을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죠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근데 뭔가 공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세벨 왕비가 내가 너 죽인다 엘리야에게 막 고통을 치니까 엘리야가 겁을 바짝 먹어가지고 도망가죠 광야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이제 어디에서 로뎀나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야 내가 너 예언자로 택했는데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너 두 대만 맞자 해서 빳다를 때렸을 것 같아요 예 막 귀함을 줬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를 그냥 그 로뎀나무에서 재웁니다 피곤했지 잠 좀 자거라 잠 좀 자 그래가지고 잠 좀 자면 일어나면 배고플까봐 먹을 것을 다 옆에다 갖다 줘요 먹고 또 재워요 먹고 또 재워요 왜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허기짐을 하나님은 다 공감하시고 그걸 다 치유하셨어요 먹을 걸 다 제공해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엘리야 떠나거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호통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봐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쵸? 예수님도 안 보이고 이제 우리는 본업으로 돌아가자 어부, 어부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그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얘들아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냐 또 이렇게 혼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 아침 기도하자 일로와 기도 모임부터 막 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였어요 먹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조이풀 교회도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밥상의 공동체 그래서 이 밥상머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 가족도 여러분 외식을 좋아하지 마세요 가족 안에서도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차려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 있잖아요 살림살이의 의미도 살리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요즘에 누가 합니까? 아빠가 합니까? 엄마가 합니까? 엄마가 많이 하죠 아빠가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가 이 밥을 차리고 밥상을 차리는 이 일이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말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신 일이고 예수님도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을 차리는 이 귀한 일을 여러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땐 안 할 수 있겠지만 일을 잘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양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은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구하라 네 그날 그날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의존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셨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길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직장의 오너 직장의 사장님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쓸 월급 딱 주고 이제 살아 예 뭐 또 어떤 거부 같은 사람들은요 1년치 딱 돈 주고 자 연봉 이만큼 갖고 이제 살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돈을 한 번에 다 주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예가 있어요 탕자와 같이 될 거예요 탕자와 같이 다 허비해버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써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를 찾아라 매일매일 나를 의지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매일 사귀고 싶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끔 보는 걸 원치 않아요 매일매일 보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도 주고 필요한 것들 막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봐서도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태양이 뜨는 것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밝게 뜨는 것은 우리에게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1분만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얼어버립니다 끝입니다 1분 뭐 30초 정도라도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단 1분이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산소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또는 온통 산소만 가득 찬으면 어떨까요? 불만 살짝 키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양도 적절하게 한 20%인가요? 과학하는 친구 20%를 공기 중에 딱 넣었어요 우리가 그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쏟는지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나누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올려드리는 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딱 주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딱 하루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그렇게 살죠 하루가 그의 생명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참 그래요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있을 그 근심까지 왜 끌어당겨서 왜 이렇게 고민하니 그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3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닌데요? 혹시 제가 안 드렸나요? 네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조지 밀러의 기도 제목 중에 있었던 거 지난주 말씀했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문제점은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평생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말은 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렇잖아요 한 달치 1년치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막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치 1년치 그것만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늘 허기질 거예요 늘 배고플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그날 먹을 걸 주는데도 우리는 양이 안 찰 거예요 그날그날 필요한 돈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이 떠나지 않고 불평이 있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도 근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오늘 잠원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잠원 30장 8절 9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홍래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래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오늘의 양식이 여기 나오는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내가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에게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네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모든 것이 다 우리 복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되는 것처럼 다른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호의 기적 잘 아시죠? 자 이 오병이호의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어린 아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나 배고파 나만 먹을 거야 하고 그걸 계속 숨겨놓고 자기만 먹고 끝냈으면 오병이호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린이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드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오천명 아니 2만명의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탈렌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와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나 밥벌이 하라고 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와 재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기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잘 만드는 사람은 무엇을 또 노래를 잘하면 뭐 뭔가를 잘하면 여러분 돈을 또 잘 버는 기술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힘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옷장 안에 혹시 이 옷은 내가 살 빼면 꼭 입을 거야 그렇게 숨겨놓았던 옷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옷은 내가 꼭 기필코 입을 거야 보면서 그런데 홀사이즈는 이게 안 줄어들고 이게 살은 안 나가 그러면서 계속 갖고 있었던 옷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옷은 여러분의 옷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옷입니다 혹시 신발장에 쌓여있는 신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누세요 나누세요 저희들도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수고함에다 다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옷도 그래요 다 이렇게 줄 사람 없으면 거기 수고함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가져라 일용할 양식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내가 더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걸 덜어내는 거예요 내가 덜어낼수록 내 안에 새로운 일용할 양식이 점점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더의 삶이 아니라 덜의 삶이 되어야 한다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덜어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그날에 구하라 두 번째는 내가 딱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세 번째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 우리를 위한 기도 남을 향해서 내가 베풀어야 하는 기도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빌리포서 4장 6절과 19절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오 아이고 간당간당 채우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먹고도 이렇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렇게 참 큰 비밀이 숨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베풀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그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멘